안녕하세요. 오늘 과학 교육원에 왔는데요. 오늘 한번 탐방해보도록 하죠. 한번 사진 좀 찍게요. 들어가려고 했는데 엄마가 또 모르네요. 아 전시 체험관. 체험관 먼저 가야 돼. 죄송합니다 여러분. 아예 부탁드립니다. 체험관이 먼저 가야 돼요. 안그러면 재미가 없어요. 체험관이 더 재미있어요. 체험관 체험관. 자 들어왔습니다. 어떤 걸 하게 될까요? 진짜 물고기인 줄 알았더니 보시면 홀로그램이에요. 우와 진짜 얇게 생겼다 근데. 한 번 해볼까요 엄마? 아 혀로 쬐는 거잖아. 네. 다른 거 해볼까. 오우. 거짓. 우와. 거기 기대도 돼. 그렇게 해서 서봐. 서서 찍어줄게. 엄마. 엄마 여기. 진짜 엄마ización. 엄마. 올라 하지 마. 올라하지 마. 플라즈마. 이게 플라즈마라는 건데. 근데 우주에 엄청 많아요 99%예요 우와 아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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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한국국토정보공사 한국국토정보공사 한국국토정보공사